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제지메테오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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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뭔가가 트렌딩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만나요! 오! 왜 저래요? 네! 조금... 저 피했어 퍼펙트 아잇? 아잇 보호 버전한테 촬영할 때는 제스처나 이런 거 서로 이런 게 좀 들어가면서 어디가 안 들어가죠? 어디가 안 들어가요? 자, 레디! 핵션! T1, 우리 시간은 이제! 오케이, 컷! 원래 에너지가 많은 친구입니다 진지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팀에는 또 이제 분위기 전환을 주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빅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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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즌은 완전 새로운 롯터입니다 그는 전환자였고 이제는 주중의 5명이지만 그래서 많이 바뀌었고 여러분이 모든 게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새로운 일이지만 어떤 팀의 교재 midget prod defensivo가 생각하니 만들어냅니다. 남은 친구의 치료를rift에 남겨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포시빅에서 뛰게 되는 건 처음인데 사실 첫 포시빅 자체가 한국팀이 아니라 외국팀이라서 더 기대하는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 맞춰서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놀라게 액션을 시작하십니까? 자, 레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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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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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했었지만, 설정과 세팅이 너무 즐거웠어요. 일본 팬분들은 저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리그 처음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액션! Q! 손 한쪽 잡아줘. 이건 뭔가? 만약 제가 한자라에서 한자라에 찍을 때 긴장하는 것 같았을 때 난 Revelation 한자라에서 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건 아름다워진 때, 여러분, 2024년은 과ang바로 soya. 보시는 게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고생합니다. よろしく 부탁합니다. Q. 결승전 미션 저희 팀원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젠제에서 아직 이룰 수 없었던 결승전의 꿈을 꼭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T1과 제가 없는 T1의 성적의 차이를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에 처음에 제가 찾는 멤버들의 새로운 제니스입니다. 그의 좋은 힘은 그의 힘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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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좋은 일을 할 것 같아요 조금만 찍어?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옹 꼬박 잔들어? 저 올라가야죠? 저 올라갈 수 있어? Hey Carly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너무 무서워요. 다른 곳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잠시만 계속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빈이 좀 벗어버렸어요. 디아벡스 선수 쪽으로 올게요. 올라가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저희가 아니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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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꿈이었어요. 제 꿈이었어요. 저의 꿈이었어요. 작년에는 에이자도 최고의 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고요. 다들 게임 잘하게 생겼어요. 무섭네요. 시즌이 좀.. 기대됩니다. 저는 그걸 저를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도와드리고 싶었죠. 촬영을 너무 재밌게 했고 선이의 경쟁하기 전에는 같은 게임만한 동료이자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더 높은 곳에서 같이 만나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나씩 하나씩 인터내셔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겠죠. 사랑받는 악략 저녁 제빙 하나씩 감사합니다.